얘들 안녕 난 하대훈 반가워 자 잘 지내고 있죠? 강의 열심히 듣고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거라고 믿어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말고 알겠지? 뭐 내가 여기서까지 잔소리하고 싶진 않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강 3번부터 이제 11강까지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뭐 두개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길어지면 두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쌤이랑 그 다음에 3번 지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3번 지문은 뭐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쌤이랑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자 자 미국에서 우리가 Cooperation Man 나왔어요 We developed the Cooperation Man 하면 Cooperation 자체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회사나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기업인이라는 기업사람 회사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 회사인의 삶과 이 회사인의 가족 그리고 이 회사인의 미래가 Lie with 자 뭐뭐와 함께 있다 정도의 뜻인데 얘들아 우리 원래 Lie 뒤에 In 하면 어디어디에 있다의 뜻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와 함께 있다 정도의 의미는 뭐뭐에 달려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뭐에 달려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뭐뭐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봐 이 회사인의 삶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이런 회사인의 미래는 싹 다 뭐에 달려있겠어? 이 회사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 회사인의 트레이닝 어떤 훈련과 His social life 사회적 삶과 그 다음에 그가 모하는 그가 모하는 모는 차의 종류나 그 다음에 그나 그의 와이프 He and his wife wear 입는 클로즈 옷이나 아니면 He lives in 그가 모하고 있는 살고 있는 neighborhood 이웃이나 아니면은 The kind and cost of his house and furniture 이 그의 집과 그 다음에 가구의 종류나 그 다음에 코스트 비용 같은 이 모든 사항들이 이 전체가 주어겠지 얘들아 주어 되게 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art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딕테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있는데 우리 원래 딕테이트하면 뜻이 뭐야? 그치 우리 전부도 알고 있을 거야 지시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딕테이트라는 단어가 지시하다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 어떤 뜻도 있냐면 좌지우지하다의 뜻도 있어요 요 때는 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이 여러가지 요소들이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냐면 즉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녀석이겠죠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의 corporate corporate는 이 corporation의 형용사 형태죠 회사의 역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지 아니면은 이 회사의 지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 그럼 뒤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와있어? 그의 뭐야? 피라미드에서 어떤 이야기 이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뭐 되고 있어? 정의되고 있다며 당연히 요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지위에 대한 이야기겠지 자 그럼 보자 his position in the pyramid of management is exactly defined by the size of his salary and bonuses 자 그의 포지션 뭐가 있다? 그의 지위가 있겠죠 어디에서? management 우리 management 하면 보통 관리나 뭐 경영 같은 이야기겠죠 맞죠? 거기서는 약간 경영조직 같은 의미겠죠 즉 얘네가 있는 이런 경영조직에서의 이런 피라미드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is defined 뭐 된대? 정의된대? 근데 뭐에 의해서? 자신의 salary 그 변화 아니면 보너스의 크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기업에서의 위치 입지가 중요하겠죠 맞아 자 그럼 볼게 자 지금 요 이제 경영의 피라미드 속에서 얘네의 이런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뒤에 봐봐 이 압박인데 toward 뭐를 향한 압박이냐 conformity 하면은 이 체제를 그대로 순응하는 거고 creativity는 창의성이니까 이 앞에 나오는 거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거란다의 뜻이겠죠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이 the pressure 이런 압박이 are subtle subtle이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미묘하거나 미묘하지만 irregistable 자 우리 resist 하면은 무슨 뜻이야? 저항하다죠 그럼 irregistable는 뜻이 뭐다? 그렇지 저항할 수 없는의 뜻이겠죠 이거를 향한 압박 자체가 미묘하긴 하지만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즉 이 b를 향한 압박이 어쩔 수 없는 거래 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힌트가 나오고 있어 뭐로? for로 나오고 있지 지금 4 뒤에 보면은 his position and his helps for promotion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있다고 지금 이 4 뒤에 이렇게 문장 형태가 따라 나오면 이때 for은 등이족속사로 어떤 뜻이 있죠? 그렇지 이유의 뜻이 있죠 뭐뭐이기 때문에의 뜻이 있지 자 그런 바 이 자신의 이제 위치나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희망이 있어? promotion? 승진에 대한 희망이 are key to 자 어디어디에 뭔가 key 연결되어 있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key to 하면은 단어 외웠을 거야 어디어디에 맞춰진의 뜻이야 즉 이거 뭐 때문에 그렇냐면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승진에 대한 희망이 이 임무나 그 다음에 활동이나 심지어 어떤 태도들 이 회사를 뭐하게 만드는 성공적으로 만드는 이런 세 가지 요소의 수행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즉 자기가 얼마만큼 잘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나 그 다음에 이런 승진에 대한 희망 자체가 이런 자신의 성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위치에서 뭐 해야 되겠어? 수능해야 되겠죠 얘들아 그래서 confirmity가 되어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대충 in the areas of management, sales, and public relations 이 경영이나 판매나 그 다음에 public relations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PR이라고 할 때 PR 뭔지 알죠? 즉 자기를 뭔가 보여주라는 거잖아 그래서 public relations가 뜻이 뭐냐면 그래서 홍보의 뜻이야 알겠죠? 그럼 이 세 가지의 분야에서는 이 기업인 즉 회사인을 말한다 그랬지 이 회사인의 위치가 오직 어디에서 뭐까지 자 프롬트 잘 봐야 된다 어디에서 뭐 뭐까지만 secure, 안전하다는 거는 이 사람의 위치가 좀 보장된다 느낌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는 자신의 위치가 조금 위험해진다라는 거겠지 자 그럼 볼게 자 이 뒤에 나오는 stockholder를 보면은 우리 원래 stock이 무슨 뜻인데 그치? 우리 stock은 뭐 재고나 또는 재고품 뭔가 쌓아두다 축적하다의 뜻도 있지만 우리 stock에는 주식할 때 주의 뜻이 있죠 그래서 stockholder 하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주주의 뜻이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뭐 하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즉 이런 주주를 뭐 하는 거 만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만나는 것까지만 얘네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얘들아 봐 자 이 성공적인 반란이 있어야 되나 봐 이 반란이 있으면은 전체 이 cater 밑에 뭐라고 나와있죠? 간부라고 나와있지 이 반란이 있으면 rebellion 반란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반란이 있으면 전체의 그 earnest meant earnest 뜻이 뭐다 얘들아? 그렇지 열성적인의 뜻이야 되게 열성적인 잘 안보이니까 지워서 할게요 되게 열성적인 이 사람들의 이 간부들을 다 스윕아웃 뭐 해버린다? 쓸어버리는 거죠 우리 스윕이 쓸다의 뜻이 있고 아웃은 뭔가 완전히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쓸어버리다 정도의 뉘앙스야 그래서 전체 간부들을 쓸어버리고 이 전체 간부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말 반란이 생기면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만 얘네의 자리가 뭐 되겠다? 보장된다라고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은 반란이 생기면은 이게 다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씨버는 시큐리 돼야 되겠죠 됐지?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주제라고 할 것도 없이 이거는 그냥 이 회사인의 개념과 특징 정도에 대한 이야기야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자 요 4번 문제는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어야 되나 봐봐 자 일단은 가면서 쌤이랑 주제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인지 논리적 방향성 잡으면서 단어의 쓰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자 unfortunately 언제? 어떻게? 그렇지 불행히도 뭐 유감스럽게도 there are some social scientists 어떤 사회 과학자들이 있대 자 상당히 유감스럽던데 얘들아 그러면 인마들은 잘 모르겠는데 좀 얘네가 좀 잘 못하고 있는 느낌이야 맞지? 그래서 불행히도 어떤 사회 과학자들이 있냐면 who refuse to admit the limitation of their field study 즉 자신의 field라고 하면 뜻이 뭐가 있죠 얘들아? 그렇지 분야의 뜻이 있죠 즉 자신의 연구 분야의 뭐를? limitation 한계를 인정하기를 뭐하는? 거부하는 그런 사회 과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뭔가 앞부분에서 얘네의 뭔가 인정 즉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지? 됐어? 자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대 자 얘네의 문제점이 뭔지 보자 이 사람들은 push heart 아주 세게 뭐한데? 밀어붙인다라는 거야 자 이때 뒤에 나오는 툰은 어떤 의미겠어? 뭐뭐하기 위해서의 뜻이었죠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자 뭐하기 위해서 밀어붙인다는 거야 이런 사회 과학을 자 우리 기본적으로 메이크 목적어 동사원형 알죠? 즉 사회 과학이 어떻게 하게 하는 거야? physical science 우리 physical science는 사회 과학이랑 좀 반대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회 과학의 반대인 physical science는 자연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 과학이라는 거는 보통 자연 과학의 한 일부니까 그럼 보면 이 사회 과학이 자연 과학을 모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밀어붙인단 말이야 즉 이게 사회학들의 뭔가 문제점인가봐 됐지? 됐죠? 그래서 얘네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인마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뭐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지 push hard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됐죠? 자 그럼 보자 이것은 This is only done by the use of all sort of numbers, tables, charts, and graphs in order to give the impression of a profound quantification of the subject matter 자 볼게 자 이것은 보통 It's done 행해지인데 뭐에 의해서 행해지냐면 뭐를 사용함으로써 행해진다는 거야 그럼 뭐를 사용하는 거야 모든 종류의 숫자들이나 그 다음 이때 테이블은 무슨 뜻이겠어 갑자기 테이블 나오면 안되는 거야 책상 이때 테이블은 표야 우리 테이블의 명사로 표의 뜻이 있죠 그럼 숫자들이나 그 다음 표나 그 다음에 차트나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들을 사용해서 행해진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대?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 봐 여기서 앞문장에서 말하는 뒷쓰는 인마들이 뭔가 사회과학자들이 자 이봐 앞에서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은 이 사회과학자들의 한계가 있대 한계가 있는데 이 사회과학자들은 뭐를 하지 않아?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네는 계속해서 뭐 하려 그랬냐면은 이 사회과학을 계속해서 뭐 하려 그래? 네 자연과학을 뭐 하려 그래? 모방하려 그런다고 근데 이 자연과학을 모방하는 이 방식 있죠? 이것이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런 숫자나 표나 차트나 그래프들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뭘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To give the impression of 어떤 말을 주고 싶냐면 이 subject matter야 우리 여기서 이 subject 뜻이 뭐겠어? 그렇지 주제겠죠? 이 주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profound 얘들아 우리 profound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뜻은 물론 심오한이겠지만 이 profound에는 뭔가 엄청난의 뜻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깊은 또는 엄청난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도 엄청난 정도의 의미로 쓸 것 같아 그러면 이 주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하려는 인상을 주려고 그렇지 수량화하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때 quantification은 무슨 뜻이다? qualify 아니죠? quantify야 뭐야? 수량화의 뜻이야 즉 얘네가 뭔가 이 조금 더 문제점이 구체화되고 있죠 얘네가 조금 더 심오한 주제 문제에 대해서 수량화하려는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단다 됐지? 자 그럼 잘 봐 얘네가 이 자연과학을 모방하려는 이 방법론적인 디스가 뭐냐면 얘네가 이런 모든 이런 여러가지들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청난 수량화 내가 수량화를 좀 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쓴다더라 당연히 사회과학은 되게 다양한 예시들이나 사람들 간의 뭔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되게 수치화되어 있고 수량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자연과학을 모방하려고 이런 다양한 수량화하는 표현들을 이런 여러가지들을 뭐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됐어? 즉 수량화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는 자 지금 now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이야기 나왔어요 now 이제는 자 as a matter effect 자 as a matter effect 잘 보자 하더라 이 as a matter effect 하면은 바꿔 이야기하면 임팩트야 자 쌤이 옛날에 임팩트의 역할 두가지 설명해줬었어요 임팩트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증해줄 수도 있다 그랬고 아니면은 앞에 나오는 방향성 자체를 뭐할 수도 있다 그랬죠?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자 이때는 무슨 역할이냐면은 바꾸는 역접의 역할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뒤에 봐봐 얘들아 어떤 것들은 수량화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수량화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됐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막 이렇게 수량화하려고 막 애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량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됐죠? 이 이야기 주목해줘야 돼 지금 여기서부터 방향성 바뀌어 뭐할 수 없다라는 뭐 수량화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방향성 바뀌고 있으니까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자 우리는 진짜로 뭐할 수 없어? prejudice 이게 되게 사회과학적 측면이죠 prejudice 하면 뭐야? 편견이지 편견이나 어떤 사랑을 수량화할 수 없다고 예를 들자면 when all is said and done 모든 것들이 말해지고 행해질 때 정도의 뜻은 뭐냐면 대충 이런 뉘앙스 얘들아 모든 것들을 considering 고려해보면 정도의 의미야 알겠지? considering all things 정도의 뉘앙스 모든 것들을 고려해볼 때 그렇게 뭐든 시도된 quantification 이 수량화는 it's meaningful 아니죠 얘들아 지금 계속 방향성이 however however처럼 쓰인 in fact as a matter of fact 부터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떤 것들을 수량화할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고려해볼 때 그런 수량화 자체는 뭐하다 minus 하다가 나와야 되겠지 meaningful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면 안되겠죠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원래 나왔던 원문에 나왔던 이야기로 고쳐보면 되게 헛되었다 in vain 알죠? 헛된 거단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맞지? 왜냐하면 그 뒤에도 봐봐 심지어 physical science에서도 이 과학은 이런 수량화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겠죠? 맞아? 네 자 심지어 그 뒤에도 부터 볼게 다시 심지어 자연과학에서 종종 잊혀지는 것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주로 수량화의 문제가 not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수학적인 방식은 뭐를 지칭하는 말이겠어네들아 이런 수학적인 방식은 결국 수량화에 대한 이야기겠지 맞죠? 이 mathematical technique은 수량화야 결국 이런 수량화에 대한 사용은 It's not an end in itself 자 나대의 법이 나왔습니다 지금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지 맞지?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고 이니셀프는 되게 강조 형태로 어떻게 쓰여 그 자체로 정도의 뜻이지 자 우리 end 명사로 단호 외웠을 거야 중요해 end는 명사로 중요한 뜻이 있어요 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민주도 반드시 알아야지 민주는 명사로 무슨 뜻? 많이 했죠 이거 우리 수단이라고요 자 그럼 잘 봐 이런 수학적인 기술 즉 수량화에 대한 사용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한 뭐일 뿐이야? 수단일 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처럼 사용이 되어야지 이 수량화 자체가 목표가 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라는 거야 namely 이 무슨 말이야 즉이죠 즉 동격 역할을 하는 거야 The discovery of what's true about the material world 즉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What is true about the material world 어떤 세상에서요? 그렇죠 이 물질 세계 즉 material world 라고 하면 물질 세계겠죠 이 물질 세계에 관한 What is true 무엇이 사실인지 를 발견하는 그 목적 이런 말인지 얘들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볼게 이때 즉 즉이라는 말은 이 앞에 나오는 이 목적을 즉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준 거잖아 맞지? 이때 목적이 뭐냐면 이 물질 세계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즉 진리 같은 거겠죠 맞죠? 이 물질 세계에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그 발견인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이 돼야 된다고 알겠지? 계속 또 이제 나오고 있어 자 마지막 부분 볼게 해드라 봐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 무언가가 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수량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겠죠 얘들아 자 이 숫자의 사용 즉 이 숫자의 사용이라는 거는 결국 앞에 거랑 똑같이 수량화에 대한 이야기겠지 이 수량화는 단지 어떤 방법이냐면 It's one way to be more precise 좀 더 뭐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precise 하면은 그렇지 정확해질 수 있는 방법일 뿐이야 즉 앞에는 이거에 대한 수단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겠죠 자 이거는 뭐하려고 얘들아 뭐하려고 그렇지 조금 더 원인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해지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 알겠지 됐죠 즉 이거는 소재거리가 이 사회과학에서의 과도한 수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모든 주제를 뭐하려고 하고 있어 수량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알겠지 자 이런 수량화라는 거는 진리 발견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거 쌤이 이제 정리해놓은 거는 이제 하고 놓으면 쌤이 다 나누어 줄 거거든요 일단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 번 볼게요 얘들아 자 5번 문제를 보면은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일단 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culture 문화는 consist of 우리 consist of 하면 알죠 뭐뭐로 구성되다 이 문화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the linked stock of ideas that define a set of common sense belief about what is right what is natural what works 자 뒤에 한 번 볼게요 얘들아 이 linked stock이라는 단어가 조금 해석하게 까다롭게 나와 있는데 일단 쌤이랑 하나씩 보자 일단은 linked 되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렇지 연관되어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때의 stock을 잘 보자 얘들아 우리 앞에도 stock 나왔다 주식할 때 이 stock은 재고나 또는 무언가를 쌓아두고 있는 거니까 비축물의 뜻이겠죠 또는 주식의 뜻이 있어 그 이때는 비축물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 이때 이제 linked stock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되게 연관된 이런 생각의 어떤 축적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문화라는 거는 되게 관련 있는 생각들이 다 뭐되어있다 stock 쌓여있다라는 이야기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생각들은 they define a set of common sense belief 자 뭐를 정의하는 거야 a set of 하면은 뭐라 해석하면 돼 그렇지 일련의 일련의 common sense belief 어떤 믿음 상식적인 믿음이죠 상식적인 믿음이야 그럼 뭐에 관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natural 뭐하고 자연스럽고 무엇이 뭐하는지 work하는지 자 여러분 work 잘 봐 우리 work라는 일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 작동하다 이 뜻도 있고 그렇지 효과가 있다 이 뜻도 있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작동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문화라는 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작동하는지 에 관한 일련의 상식적인 믿음을 정의하는 이 연관된 생각의 축적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자 조금 말이 거창하게 나와있지만 되게 이 자기의 이제 머릿속으로 나는 이거 상식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규정되는 이런 생각들이 모여진 게 문화라는 거야 알겠지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그대로 읽고 있죠 이러한 common sense belief 근데 이제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은 are not universal 뭐하지 않다 네 얘들아 이거를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자 이 문장이 지금 중요한 문장입니다 얘들아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대신에 뭐 되어 있다 자 뭐라 뭐라 되어 있어 자 블라블라 나와있고 왜냐하면 그 밑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야 물론 이제 이때 예시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예시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을 거거든요 알겠지 이 소재에 대한 언급을 앞에서 뭔가 하고 나서 이 주체 자체를 예로 받았죠 이런 상식적인 믿음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거든 알겠지 결국 이런 상식적인 믿음은 문화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은 뭐가 아니라 유니버스 뭐 하지 않고 그렇지 얘들아 이거를 잘 봐야지 봐 나 대의 법이잖아 그럼 법 뒤에 나오는 A는 쉽게 풀 수 있어 왜 이거는 보편적이지 않다며 그럼 보편적이지 않고 뭐 될 수 있다 뭔가 바뀔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봐라 뭐 뿐만이 아니라 장소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뭐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 정도의 의미가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이나 또는 이런 장소에 의해서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바운드라는 의미를 한번 못 깨드라 자 우리 바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바운드드 맞아 뭔가 얽매여 있다라는 거거든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언바운드드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런 말 이 시간이나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되게 보편적이다 의미가 되겠지 그럼 대신에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어 그렇지 이 시간이나 이런 장소 같은 데에 바운드드 되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지만 어떤 의미가 돼 뭔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이해했어 이해했죠 네 다시 다시 얘들아 이 시간이나 또는 장소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대 그러면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다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아이가 들어오면 안 되지 왜 앞에서 유니버셜 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드가 되어야 되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 보자 오늘 날에 밑에 나와있죠 정설이나 통설이야 즉 오늘 날 통했던 말을 말하는 거지 즉 일반적으로 통하는 말들이 어제 그리고 내일의 이설 다른 말일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어제로 따지면 다른 말일 수도 있고 내일 되면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상식적인 믿음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고 뭔가 시간이나 공간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즉 시공간에 의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알겠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볼게 자 요 비록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 비록이라는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절과 그 뒤에 나오는 주절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알죠 얘들아 네 역적 뭔가 반전되는 내용이 들어와야 돼 그럼 보자 이런 문화적인 변화는 보통 인지할 수 있다 없대 없대 우리 perceptible라는 뜻이 뭐라고요 인지할 수 있는이죠 우리 from date to date 하면은 매일이죠 우리가 매일 보통 인지할 수 있다 없다 변화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지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는 이제 얼도우저르 문화적 변화 인지할 수 없음이야 그러면은 주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맞지 맞아 쉽게 얘기해서 이 얼도우절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절 사이의 관계는 되게 반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살펴보면은 자 다시 갈게 비록 이런 문화적 변화는 보통 매일 인지할 수 없지만 우리가 look over longer time span 좀 더 긴 시간적인 span span 하면은 기간의 뜻이 있잖아 맞죠? 우리 live span 하면 수명의 뜻이 있듯이 뭔가 이 sorry 이 시간의 기간 좀 더 오랜 시간을 좀 더 look over 뭐 해보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검토해보는 거야 이 전체 over 이 전체를 다 보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디아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지 명백한지를 보자 심지어 가장 fundamental 뭐한? 이 근본적인 assumption 가정들도 뭐에 대한? 도덕성이나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래 근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by which quality of life should be evaluated 자 이 삶의 quality 뭐가? 삶의 질이 뭐 되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삶의 질이 평가되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도덕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정들조차도 자 그럼 잘 봐 지금 일단은 결국 대절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오는 이 시 가주어잖아요 얘들아 대디아가 이 말이니까 얘가 진주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진주어의 의미를 보면 진주어에서의 even the most fundamental assumption이 주어야 얘가 동사잖아 맞지? 그럼 봐 이런 근본적인 가정들도 뭐 한다? 바뀐다지 맞아? 그럼 쌤이 아까 올드우저를 기반으로 올드우저라는 문화적 변화를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변화가 인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변화하는 게 명백하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 한번 볼게 얘들아 be subject to 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 얘들아 잘 들어 우리 subject라는 뜻에는 형용사로 영향을 받기 쉬운의 뜻이 있어요 subject는 형용사로 영향을 받기 쉬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e subject to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엇무엇을 당하기 쉽다는 거야 왜냐면 영향을 받기 쉬운 거니까 알겠지? 또는 어디어디에 시달리다 정도의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subject 자체에 무슨 뜻이 있다 얘들아 형용사로 영향을 받기 쉬운의 뜻이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1972년도의 페이퍼 이 논문에서 보면은 앤터니 더운이라는 사람이 되게 생생한 illustration 우리 illustration 뜻이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뭔가 삽화 그림 있죠? 그림 넣는 삽화나 또는 예증 뭔가 예시로 보여준다의 뜻이 있잖아 요 때는 예증의 뜻이야 되게 생생한 예증을 보여줬어 뭐에 대한 문화적인 변화에 대한 정도야 즉 그의 관찰이야 근데 이 관찰은 어떤 관찰? 동격이겠죠 100년 전에 이 백인의 미국인들이 이 전체 인도의 트라이프 부족들을 뭐 했어? 제거하고 있었대 뭐 하지도 않고 우리 블링크 하면은 눈 깜빡하는 거잖아 근데 without a blink 하면 뜻이 뭐다? 그렇지 눈 깜빡하지 않고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눈 깜짝하지 않고 이 말은 아무렇지 않겠다는 거야 아무렇지 않은 척 나 웃어야 하나요 이 노래 알지? 자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뭐 했어? 인마들이 100년 전에 이 전체 인도의 부족들 인디아 부족들 있죠? 이 인디아 부족들을 다 뭐 했대? 네 인디언 우리 뭐 옛날에 우리 미국의 원주민들이 우리 인디언 애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인디언들을 다 뭐 했다 애들면 다 죽였다는 말이야 근데 오늘날은 어땠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했다? 바뀌었다 얘기 나와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뭐야? 이 문화 같은 것들이 이러한 상식 이런 문화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되게 보편적이지 않고 되게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지만 오늘날은 어때? 많은 serious minded 이 심각한 또는 진지한 마음을 가진 세리전 시민들이 sick to 자 우리 sick to 샘이랑 많이 했어요 한 번만 다시 볼게 자 우리 sick to라고 하면은 우리 원래 sick이라고 하면은 무엇무엇을 뭐하다? 찾다 또는 추구하다 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sick to 동사원형으로 나오면 뜻이 뭐냐면은 try to 정도의 뉘앙스야 try to 알죠? 뭐뭐 하려고 하다 정도의 뉘앙스야 자 이제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진 어떤 세리전 시민들은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 중요한 import issues out of the potential 블라블라 자 그럼 잘 봐 워팽 크레인 템버wolf 뭐 이런 거 미국 흰두름이 얼룩이리 뭐 이런 거 안 중요하다 이런 여러가지 또는 다양한 다른 뭐 exotic 이국적인 creature 이런 생물체들이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important issue로 만들고 있어 크게 문제 삼고 있어 네 인마들이 뭐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없앴지 제거했지 근데 이제는 네 이게 뭐 할까봐 없어질까봐 이거를 뭐 삼고 있다 크게 문제 삼고 있다가 돼야 되겠죠 즉 이 사람들의 문화의 인식에 대한 것들이 바뀔 수 있다 변화한다라는 게 요게 핵심적인 소재거리 알겠지 됐죠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로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말이 다 나와있다 잘 뜨거운 밑줄 긋고 이 문장에서 알아야 될 문장은 요게 중요한 거야 이 인간의 innate musicality 우리 musicality 하면 음악성 정도의 뜻이잖아 그러면은 이 음악성이 지금 뭐 되어있다 innate 하면은 inborn inherent natural 이런 다 뜻 무슨 뜻이야 타고난의 뜻이지 맞지 이런 인간의 타고난 음악성에 대한 뭐가 있대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인간들이 진짜로 음악성이 타고났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됐어 네 자 그럼 볼게 우리는 알아 뭘 하냐면 모든 normal humans 어떤 모든 보통의 인간들이 inherit 자 왜냐하면 타고난의 뜻이 있으니까는 물려받았다 정도의 의미도 맞겠죠 얘들아 이 언어를 배우려는 뭐를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우린 다 알아 그래서 이거는 다소 뭐 되어있다 hardwire 되어있다는 말은 뭔가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니까 다 타고난 정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이거는 다소 타고나있단 말이야 어디에 인간의 뇌에 됐지 근데 인간의 언어는 뭔가 타고난게 맞단 말이야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능력은 근데 the same is true 하면은 뭐뭐도 마찬가지 정도의 뜻이잖아 맞지 그럼 이게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아닌지가 참 의문스럽다라는 거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동격으로 한 번도 외덜절 설명하고 있어요 즉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음악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외덜절 자체가 주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되어있죠 즉 과연 이런 음악도 타고난게 있을까라는거는 명백하다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지 않다는거 그러니까 이 타고난 음악성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되어있어 의문이 있다라는거지 알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문화는 상당히 많이 뭐해? 다르대 Their conception of singing 노래 부르기에 대한 이런 conception 개념에 대해서 그치 이 개념에 대해서 다 다르단 말이야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래 알겠지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옛 볼게요 옛 뒤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의 관계를 따져서 인마가 unlikely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주면 되겠지 3번에 틀렸죠 앞에꺼는 자 3번 틀렸습니다 다시 볼게 자 앞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너무 달라 그래서 인간이 음악적이 선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명백하지 않지만 모든 인간들 즉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뭔가 여러가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지 배울 수 있다라는 건 조금은 타고남이 있다라 나와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하지 않은데 그럴듯하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옛은 지금 not clear 뭐를 비교하는 거다 it's not clear 명백하진 않지만 그럴듯하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likely가 돼야 된다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그거야 즉 문화의 차이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은 즉 개인은 이런 여러가지 음악에 관련된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거든 근데 또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적인 proficiency야 우리 proficiency한 뜻이 뭐야 능숙함이죠 이 전문적인 능숙함을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래 즉 아 조금은 타고남은 있지만 이 전부다가 전문적인 능숙함이 있는 건 아니래 아 그럼 이 뒤에서는 무슨 이야기도 하고 있냐면 개인의 차이도 있네 이야기 알겠지 됐어 그래서 이 타고난 음악성이 과연 인간들에게 있는지가 의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마다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 개인마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뒤에 거도 보면은 봐 이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걸 배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건 아니야 훌륭한 오레이터 있죠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 연설가라고 나와있죠 오레이터 되게 훌륭한 연설가가 다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음악적으로 무언가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전문적인 능숙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 맞지 됐죠 자 그 다음 보면은 the world society differ in the degree to which they encourage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music 또 이 세상의 이런 사회들도요 다 다르단 말이야 뭐에 있어서 in the degree 정도가 다 달라 그럼 그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they encourage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music 즉 이 개인이 음악에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참여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장려하는 그 정도도 뭐하다 다르다는 거지 즉 음악적인 요소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다 달라 즉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시골롬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are considered 여겨진대 이때 about 뭐뭐에 대해서 아닙니다 약 맞아 대략 이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뒤에 지금 봐 이거는 부사니까 괄호하면은 be considered 뒤에 이게 보어 형태로 형용사가 나와있죠 마치 그래서 대략 똑같이 다 노래를 잘한다라고 여겨져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시골지방에서는 그리고 모두가 다 이런 음악을 만드는 이런 일에 뭐해 참가를 한단 말이야 됐죠 이 공공행사에서 또 많은 도시사회에서는 이런 음악적인 참여가 대체로 뭐되 제한되는 거지 얘들아 봐 이거 어떤 룰럴 소사이트는 이렇고 도시사회는 이렇고 문화마다 뭐가 있어 사회마다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 맞죠 이 사회의 차이도 있네 됐죠 그래서 이런 뮤지컬 이런 음악적인 이런 상황들이나 어떤 참여에 있어서 뮤지컬 퍼티스페이션에 있어서 이 도시사회는요 대체로 뭐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 이제 단어를 솔직하게 퍼티스페이션보다는 이 리미티드에 체크를 해주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명백하겠죠 얘들아 그치 자 대체로 뭐에만 제한되어 있냐면 이 라이브 음악을 뭐하거나 듣거나 심지어 또 뭐하는 거에 네 레코딩 뭐하는 거 네 녹음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공연은 누구에게 전문가들에게 됐죠 됐습니까 즉 이런 룰럴 소사이티나 이런 애들도 두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좀 존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은 인간의 타고난 음악성에 대한 의문이야 이 노래 부르기에 대한 개념이 개인마다 또는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음악성은 뭐가 있다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자 조는 거 아니지 조는 거 아니고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진짜로 별 거 없어 이거는 그냥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뭐냐면 얘들아 이거 쌤이 나중에 하다가 이야기해 줄게 그냥 자 일단은 먼저 봅시다 자 그람 엘리스는 인트리깅리 우리 인트리깅리 하면 뭐야 우리 인트리 하면은 흥미를 자아내라 너는 흥미를 주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리깅 하면은 흥미롭게 정도로 적합됩니다 자 되게 이 그람 엘리스는 흥미롭게 레이아웃 우리 레이아웃 하면은 무엇을 뭐하다 그렇지 제시하다 이 뜻이죠 이 그람 엘리스는 흥미롭게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대 뭐에 대해서 이 투키디데스 트랙 함정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투키디데스 함정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 동격으로 텐션 우리 텐션 하면 뜻이 뭐야 그렇죠 긴장감이야 즉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 보여줘 얘들아 누구와 누구 사이에 established power 되게 established 라는 거는 되게 확립되어 있는 또는 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정도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자리 잡은 정도로 선생님이 해석을 할게 되게 자리 잡은 권력이랑 뭔가 rising 떠오르는 권력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두 개를 어떤 말로 비유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면 돼 이 기존에 있었던 강국이 있을 거고 권력이 이미 자리 잡은 강한 국가가 있을 테고 좀 신흥 국가가 있을 테지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두 가지 국가 있죠 기존의 강국이랑 신흥 강국 사이에 뭐가 있다 긴장감이 있단 말이야 이게 투키디데스의 트랩인데 이게 인마가 어디 책에서 The Atlantic 이라는 이 수필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흥미롭게 제시했다라는 거야 그럼 보자 이 투키디데스의 트랩의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서 이때 에즈는 뭐뭐로서겠지 일부로서 팀 어떤 팀이냐면 이 앨리슨의 direction 뭐를 받고 있는 그렇죠 감독이나 지시를 말하는 거지 즉 이 under 엘리슨 direction 이 엘리슨의 감독하에 있는 한 팀이요 examine 뭐했대 네 조사했어 16개의 경우를 조사했대 16 cases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where a rising power challenge established one 자 어떤 경우냐면 신흥 국가가 신흥 국가가 강국이 기존에 있었던 그 강국에 뭐를 내밀었어 도전을 한 거야 그런 16개의 경우를 확인하고 나서 뭐를 결정했냐면 이렇게 동사두계 병렬이겠지 이거를 조사하고 나서 determine 뭘 알아냈다는 거야 뭐 결정했다는 거는 어떤 결과를 알아냈다 했듯이 있죠 determine 그래서 어떤 결과를 알아냈냐면 어 됐어 답을 이야기해버렸네 그러한 도전에 뭐를 알아냈겠어 원인을 알아냈는지 결과인지 그럼 뒤에 봐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다 아웃컴이 되겠지 맞죠 이거는 되게 어휘 문제치고는 안 좋은 문제죠 그 결과가 상당히 디스터빙했대 디스터빙하면 뜻이 뭐야 우리 리처리한 뜻은 뭐다 그렇죠 불안감을 주는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혼란스럽게 하는 거니까 또는 뭔가 되게 충격적인 뜻으로도 쓰여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우러분은 뭐뭐 중요해지 얘들아 알지 16개의 사건들 16개의 사건들 그 경우 중에서 몇 개가 14개가 뭐를 초래했대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알겠지 어떤 경우였어 이게 아까 이 신흥 강국이 이 기존의 강국에 뭐를 내밀었어 도전을 내밀었을 때 되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보자 according to Ellison 이 사람에 따르면 이 warning factor 뭔가 걱정스러운 요소가 뭐냐면 걱정스러운 요소가 어떤 사실이래 대통격 다 알죠 어떤 사실이냐면 normal event or standard crisis that can otherwise be 되어 있어 never at least trigger w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뒤에 답 다 나왔어요 우리 never at least 뜻이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rigger는 다 알 거야 야기하다 초래하다 방화세를 당기다라는 거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전쟁을 야기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이 일반적인 사건들 normal event or 즉 이런 일반적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크라이시스가 있었어 즉 되게 기준적인 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 위기 같은 것들은 자 요거를 잘 봐야 돼 otherwise의 뉘앙스를 잘 봐 우리 otherwise 하면은 보통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 앞에 거를 하지 않으면 정도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 otherwise에는 이런 뜻도 있어야 되라 다른 식으로 이말이야 알겠지 다른 방식으로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죠 그럼 얘도 봐봐 얘가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뭐 될 수 있었겠어 얘 해결될 수 있었겠지 왜냐하면 요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야기했다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는 뭐 될 수 있었다 해결될 수 있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이 뭐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겠죠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resolve가 돼야 돼 다른 식으로 뭐 될 수 있었던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일반적인 이벤트 어떤 평범한 사건 즉 이런 보통의 위기가 요게 동사제들아 전쟁을 초래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자 이거는 뭐 그다지 충격적인 되게 봐봐 앞에서 얘기하면은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다시 이 신흥국가가 누구에게 덤볐어 이 기존 국가에게 덤볐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른 식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어떤 보통의 사건이었다 보통의 위기였다고 스탠다드 크라이시스였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결국 뭐를 초래한다 결과를 초래 그 어떤 전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아테네랑 스파르타의 경우에 It was the action of smaller alleys that drew them closer to her 그런 말 자 요때들아 요거 It was that 강조 구문이죠 맞지 It을 지칭하는 말이 없으니까 It that 강조 구문이 되겠죠 자 우리 LA 한 뜻 뭡니까 얘들아 요거 네 동맹국이나 연합국을 나타내는 말이지 요거는 복수 형태고 보통은 어떤 말로 쓰여요 요렇게 쓰이죠 A L L Y G 자 그럼 봐 이 그들 요때의 대문 누구겠어 아테네랑 스파르타겠지 인마들을 전쟁에 좀 더 가까이로 끌었던 거는 누구였냐면 더 작은 동맹국들이 액션 무언가 행동을 취해서 그런 거래 바로 알겠지 전쟁에 좀 더 가까워지게 만든 게 결국 누구였냐면 더 작은 동맹국들의 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됐어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쌤이 지금 한번 이야기해 주냐면 이거 얘기를 해 주자면 쌤 이거 적어놨거든 쌤 분석지에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기존에 있었던 그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신흥 국가들 말고 기존에 뭔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를 우리가 패권 국가라고 하지 기존의 패권 국가랑 그 다음에 빠르게 부상하는 어떤 국가들 이런 신흥 국가가 있어 근데 인마가 있다 얘가 좋은 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거든 근데 인마가 결국에는 초래하는 게 뭐다? 월 전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이라고 얘기했지만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라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언제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은 원래 이게 아테네랑 이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이야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게 중국이랑 미국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도 사용이 된대 미국이 신흥 국가고 이제 뭐라노 미국이 패권 국가고 중국이 되게 신흥 떠오르는 국가잖아 인마 두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뭔가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알겠지 자 그럼 보면은 인마 둘을 다시 스파르타랑 아테나를 조금 더 전쟁으로 좀 더 가깝게 이끈 건 누구냐면 바로 더 작은 동맹국들의 행동이 있어서 자 이걸 보면 봐 이것은 쉽게 일어나 어디에서? 동아시아에서 타이완이랑 이 재팬 둘 다는 어떤 잠재력이 있냐면 자 그럼 봐 미국은 패권 국가 그 다음에 신흥 국가제 기존에 확립되어 있던 국가 신흥 국가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 얘 둘이 나머지 주변에 있는 좀 더 작은 동맹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타이완이랑 재팬을 말하는 거겠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arguably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우리 arguably 하면은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도의 뜻으로 쓰여요 양을 틀림없이 이 미국의 동맹국들일까 아니면 미국의 적들일까 뒤에 보자 might play a bigger role 투키디데스 trap than fear of rising power 그럼 당연히 봐 이 신흥 국가에 대한 뭐보다 두려움보다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당연히 적이 아니라 누구겠어? 이 동맹국들이 되겠지 왜냐하면 위에 봐 요게 있었잖아 작은 동맹국들이 바로 인마들을 전쟁으로 이끌었다며 그래서 이 신흥 국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좀 더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이 좀 더 작은 동맹국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맞지?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떤 걸 초래했냐면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데 어떤 상황? Where a great deal of effort is required to escape 투키디데스 trap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뭐 할 수 있는 escape?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을 초래한 거야 알겠지? 됐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투키디데스의 상황에서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뭐 때문이냐면 이 주변 국가의 어떤 동맹국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정답은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 강의 마지막 8번 볼게요 얘들아 8번 자 일단은 뭐 요거 강의가 좀 길긴 하지만 10일간은 그 다음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찍고 이 8번은 보겠습니다 8번도 얘들아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 그냥 이제 그 머미피케이션 알죠? 이집트 머미피케이션 이 그 뭐야 미이라 화시키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고 그냥 길기만 길어 그래서 그냥 빨리 볼게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 머미피케이션 뜻이 뭐라고? 미라 화시키는 거야 미라 뭐 미라 화 미라처럼 만드는 거야 머미피케이션이 was developed 만들어졌대 in response to 무슨 뜻이야? 뭐뭐에 대응하여 또는 뭐뭐의 반응으로 정도의 뜻이죠 뭐의 반응으로? gradual change 우리 gradual한 뜻 뭔지 알죠? 점진적인이지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뭐에 있어서? 우리 berry가 묻다의 뜻이니까 이게 매장이래요 명사의 뜻이 있어 이 매장에 대한 preference 어떤 선호가 있었단 말이야 즉 이때 이제 고대 뭐 한 사람 우리 this is 하면 죽다니까 이 고대 이집트에 죽은 사람의 이 매장 통습에 대한 좀 더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이집트의 미라 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미라 화가 어떤 이야기냐면 뒤에 볼게 이 몸에 뭐 하는 거다? preservation 하면 뭐다? 우리 원래 preserve 한 보존 보호니까 어떻게 보존하는 걸까? 인공적으로 보존하는 걸까? 이게 맞을까? 얘들아 앞에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미라 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추측할 수도 있지만 봐봐이 뒤에 보면은 얘가 이제 그 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제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몸을 그냥 어떻게 조금 미라화 시켜서 인공적으로 묻는다가 돼야 되겠지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즉 이거는 누구와 누구 둘 다에게 있어서 인간과 동물 둘 다에게 있어서 이 몸의 인공적인 보존이 뭐 되었다? 시행 되었지 우리 practice 한 뜻이 뭐가 있었죠? 앞에서 했었다? 시행하다의 뜻이 있었잖아 시행 되었다 이집트에서 대략 2686 즉 2686년 기원전에 기원전 2686년 아따 어렵다 이 대략 이때부터 이집트에서 시행이 되었단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요? Until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sorry 우리 Christian era 하면 뭔지 알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석이라고 부르지 맞제? 그래서 기원전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 이유가 석이죠 맞아? 내가 알기론 그래 자 그래서 이 초기의 이집트인들이 were buried 묻혔대 어디에? 모래에다 묻혔단다 땅에다가 근데 보통 어떻게? in the portal 뭐 넣어있어? 태아의 태아의 포지션 뭐로? 자세로 이때는 위치가 아니라 뭐 자세 정도가 되겠지 이 태아의 자세로 묻혔대 자 왜 태아의 자세겠어? to reduce 뭐하기 위해?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맞잖아 맞지?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이겠어? need to be dog 뭐 될 필요가 있어? 우리 이거는 디그에 피핀 거 알제? 뭔가 이제 파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는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the hot and dry climate 이게 덥고 건조한 기후가 또 몸을 뭐 할 거야? dehydrate 뭐 할 거다? 수분을 de 뺄 거죠 dehydrate 하면은 뜻이 뭐다? 수분을 제거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도 틀리지 않았죠? 당연히 태아 자세에서 이제 이런 구멍의 크기를 뭐 하기 위해서 하겠어? 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 맞죠? 왜냐하면은 네 이 그 뭐야 뒤에 보면은 또 이제 그 뜨겁고 뭐한 기후 건조한 기후도 이 시체의 수분을 뭐 했어? 제거했단 말이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he physical features of the body 자 우리 feature 앞에서 했다 뭐 특징 뭐 특집 기사 뭐 특집 기사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의 뜻도 있고 얼굴 생김새의 뜻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요 때는 physical features 할 때는 얼굴의 용모처럼 어떤 모습이 되겠지 physical features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야 이 몸의 외형적인 모습이 will be altered 바뀔 건지 안 바뀔 건지 보자 자 보자 이 corpse 하면 뜻이 뭐야? se 붙어있으면 시체고 e가 빠지면 무슨 뜻이야? corpse 하면은 보통 군부대나 군단을 말합니다 자 그럼 바 이때 어 뭐고 갑자기 자 보자 이 시체에 뭐와 같은 life like야 뭐와 같은? 그렇지 이 실물과 같은 요 정도의 뜻이야 알겠지? 이런 실물과 같은 그런 appears 이 외모가 뭐에 대한? afterlife가 뭐야? 후세겠지? 후세에 대한 믿음을 당연히 지지해줬겠지 인마가 죽고 나서도 이제 미라처럼 이렇게 징징 감겨있으니까 이게 실물처럼 모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후세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지지해줬다는 거겠지 그러면 잘 봐라 실물 같은 모습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외형 모습이 뭐 했겠어? 바뀌었겠니? 아니겠지 이 외관의 모습이 뭐 했겠어? 그대로 유지가 되었겠죠 retain 정도로 고쳐주시면 되겠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뒤에 거 나머지 거 가면은 As better your practices became more sophisticated 이 매장 풍습 자체가 좀 더 모해짐에 따라 sophisticated 하면은 정교한 뜻이죠 정교해짐에 따라 어떻게 되었어? With the construction of elaborate tombs and monument to the death 자 뭐가 생겼어? 뭐로 인해서? With the construction 건설 뭐가 지어졌어? elaborate 뭐한? 네 우리 elaborate 하면은 정교한의 뜻이 있지 sophisticated처럼 또 뭔가 공들인의 뜻도 있고 이 elaborate 하면 동사로는 자세히 말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tom 하면은 다 알 거야 무덤이겠지 그 다음에 머리만 타면은 무슨 뜻? 기념비겠죠 그러면 이제 되게 정교한 무덤을 만들었어 또 뭐도 만들었어? 네 기념위도 만들었다고 누구에게? 이 죽은 사람들에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고인이라고 나와있어 이 죽은 사람의 이 몸이 더 이상 이 desert 뭐한? 네 다 알겠지 얘들아 이게 뭐야? 그렇지 되게 사막이잖아 이 desert sand에 이 사막 모래에다가 더 이상 묻히지 않았단 말이야 왜? 되게 뭐해졌어? 정교해졌단 말이야 근데 그러나 as belief in the afterlife and rebirth was fundamental to Egyptian barrier practices 자 그럼 제발 자 이때 edge 이미 한번 보자 일단은 봐 이 후세에 대한 믿음과 rebirth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맞지? 이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이집트의 매장 풍습에 이집트 사람들의 이런 매장 풍습에 있어서 뭐했다? 이게 근본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미라화가 미라화가 만들어졌어 뭐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몸을 뭐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래 in readiness 자 readiness 하면 우리가 알죠 다 레디의 명사니까 뭘 준비시키는 건데 어디로? 지하세계로 가는 거네 즉 앞에 있죠 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이었다고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사후세계로 가는 여행에 있어서의 준비를 시키는 거겠지 또 이 오시리스 알죠 이 저승의 신이래 이 저승의 신이 이 사람에게 뭐 되도록? 판단되도록 자 그래서 이때 엔드는 뭐를 연결시키는 줄 알겠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정도의 의미겠지 자 이 고대 이집트에서의 매장 풍습인 미라화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고 일단 10강 8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11강부터는 그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얘들아 요거 조금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 것도 많았고 문장 어려운 것도 많았으니까 조금 제대로 복습해서 제대로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 어휘 파트는요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문제들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어휘 파트에서 출제될 확률이 그 직접 연계로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 왜냐하면 이 어휘 파트의 문제들은 조금 더 논리성이 긴밀한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출제율도 높은 편이긴 한데 여기서는 쌤이 그렇게 보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별로 안 보여 자 일단은 고생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